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고가 크게 늘어났네요. 이익이 급락하고. 100대 한국의 기업들이 재고가 한 110조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재고 자산의 100조 원. 근래 크게 늘어난 것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마 크게 역할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동아일보하고 정경연이 공동으로 조사한 재무제표 분석 결과 상당히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국내 100대 기업 재고 자산 합계 추이인데 여러분 추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66조에서 67조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82조 5,689억 원 늘어나고 2022년도에는 110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에 1년 만에 27조 7,522억 원 33.6%가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추 여러분들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한 20몇 주 정도 늘어났네요. 국내 100대 기업의 부채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흥미롭네요. 재고 누적으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됐는데 기업의 부채가 2021년에 비해 가지고 얼추 한 80조 정도 늘었네요. 100대 기업의 전년 대비 12.2%.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기업의 매출이라는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개 일정한 그런 율로 상승했는데 2022년도에는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기업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불황이라는 것이 기업 측면에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익을 보시게 되면 또 더 재미납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총계 및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냥 사업자에 대한 영업이니까 그런데 영업이 2018년도에 91조 원에서 2022년도에 50조 원까지 내려갔네요. 그게 전년에 85조 7,770억에 비하더라도 한 35억 정도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시의 세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자는 한 1조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이거는 민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18년 91조 원에서 지난해 50조 원으로 45% 줄어든 반면에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에 34.1% 늘어났다. 경기 불황을 그래도 100대 기업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 대표적인 기업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또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분양이 여러분들 2월 현재 8천 채 정도 늘어났네요. 수도권에서는 많이 많네요. 한 3배 정도 늘어났네요. 2021년 1월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이제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